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유키즈에 나온 적이 있었던 남궁민 배우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저희 사실 메이킹할 때도 그냥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모르겠어요. 여태까지 제가 찍었던 드라마 중에 제일 길었었던 것 같아요. 가장 길고 가장 고생도 많이 했고 촬영에 공도 많이 들여서 애착이 많이 남는 작품인데 저뿐만 아니라 안은진 배우와 함께 이렇게 호흡을 했던 작품이어서 뭐랄까 그 서사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. 그런 깊이를 보고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많이 애착이 가는 후배인 것 같아요. 열정도 좋고 센스도 좋고 그리고 또 연기 이전에 인간으로서도 되게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서 그 친구가 잘 될 수 있는 길이라면 제가 옆에서 좀 많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. 그러니까 은진이 보면서도 항상 내가 하는 말이 나는 진짜 너가 너무 잘 됐으면 좋겠어. 너가 너무 안 됐으면 너무 열받을 것 같아. 꼭 네가 월드스타가 됐으면 좋겠어. 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인터뷰 때문에. 당연하죠. 당연히 해야죠. 남궁민 씨와의 호흡은 좀 어땠습니까? 선배님이랑 초반에 굉장히 좀 어색했고요. 선배님이 또 쉽게 다가가기가 후배 입장에서 조금 어렵더라고요. 처음에 되게 어려웠는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선배님 공략법을 이제 알아가지고. 아 그거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됩니까 남궁민 씨는? 1년 동안 짧지만 본 선배님은 솔직하면 돼요. 그리고 선배님의 모든 말과 표현들이 우리 작품이 잘 되기 위한 방향성이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잘못한 건가? 이렇게 좀 생각을 초반에 했었는데.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나중에는 좀 친해져서. 선배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 아까 정말 서운했어요.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랬니? 미안해. 이러시고. 정말 그거를 이제 아니까. 그전에는 내가 서운한 마음이 있는데 어떡하지? 근데 내가 잘못했나? 막 이러면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. 워낙에 또 촬영장에서는 이게 또 진지하고 진중하고. 지금은 아 오케이. 선배님 그게 맞는 것 같아요. 근데 아까 그렇게 얘기하신 건 좀 소심해서 소원해요.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런 게 너무 편해져가지고. 기억나요. 어떤 경우였는지. 살짝 입이 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. 나는 잘 눈치가 모르니까 몰랐죠.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제가 너무 직접적으로 얘기했대요. 아 그랬니? 나는 나중에 이제 술 한잔 먹고 얘기했더니 너무 말을 직접적으로 하신대요. 그래서 미안합니다.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.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. 그 길채 눈빛이 너무 좋고 진심으로 연기를 해줘서 그렇게 연기할 수 있는 장연이 있었던 것 같고 길채 역시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네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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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